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부터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첫번째 위치인 B3세를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가신 다음 확인, 그 다음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 녹차 판매 정보를 가져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안쪽에 있는 테이블 중에서 녹차 판매 현황 테이블을 더블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품코드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상품명, 그 다음에 다운명 네 번째가 구분입니다. 구분, 그 다음 제조년도, 가격, 판매량 문제에 제시한 순서대로 상품코드, 상품명, 다운명, 구분, 제조년도, 가격, 판매량 네 오른쪽 커리에 포함된 열에 가져오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가격을 선택하신 다음 크거나 같다 7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7만 이상이고, 판매량이 30 미만, 작다 3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다음 눌러서 정렬해 오셔가지고요. 다운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 번째 구분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합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 표 형태로 B3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가격이 7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이 되었나 판매량이 30 미만인 데이터만 추출이 되었나 또한 다운명이 오름차순 되어 있는가 같은 다운명이라면 구분에 가서 내림차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이 15점 문제 보셨고요.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오셔서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방법이 가루차가 아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명은 제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가루차. 두 개의 데이터를 저는 컨트롤 C 눌러서요. 조건은 B35세부터 표시할 거니까 컨트롤 V 하되 가루차가 아니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등어를 서로 마주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가루차가 아니고 판매 금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명 L3을 저는 선택해서요. 제조 방법 옆에다가 판매 금액 두 번을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뭔목 아니고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행에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거나 같다 1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고 작거나 같다 2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추출하실 데이터는 상품 코드 그 다음에 다운명, 그 다음에 구분, 그 다음 가격입니다. 물론 순서가 가져오신 데이터와 좀 다르니까 수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B40세를 갖다 놓을 때 첫 번째는 상품 코드 두 번째가 다운명입니다. 두 번째가 다운명, 구분하고 가격은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상품 코드, 다운명, 구분, 가격 직접 입력하시는 것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순서가 다를 경우는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건 작성하셨고 추출할 필드명 작성하셨고요. 이제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B3부터 L33 영역의 안에서 조건 B35부터 D36까지 선택하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상품 코드부터 가격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해 오시는 게 고급 필터 문제이고요. 다음 세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첫 번째 데이터 B4세부터 시작하셔서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L33까지 선택합니다. 홈탭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첫 번째 equal 조건은요. 상품 코드의 첫 문자가 H2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nd 조건이죠. AND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상품 코드의 첫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를 사용합니다. l, d, f, t, b, 4세를 클릭하되 수식을 복사할 때 B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를 세 번 누르셔서 B열만을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 한 글자만 추출하기 위해서 심표 1이라고 넣습니다. 가로 탔고요. 그 값이 H와 같습니까? 비교하시고 심표 그 다음 제조 연도가 2014입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조 연도가 있는 G4세를 클릭하되 G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기능키 F4키를 두 번 누르시면 되죠. 두 번 누르셔서요. G4세 아까도 H4도 F4키를 두 번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값이 2014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엔드에 대한 가로 닫아줍니다. 첫 번째는 상품코드의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H와 같습니까? 두 번째는 제조 연도에 추출한 값이 2014와 같습니까? 라고 둘 다 만족한다면 서식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글꽃 스타일을 굵게 글꽃 색깔은 파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상품코드가 H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제조 연도가 2014년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필터 문제 5점 조건부 서식 문제 5점에서 기본작업 총 25점의 문제를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표 1에다 D4셀에 구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추주와 미드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구분은 상품코드의 여섯 번째 문자에 따라 다르며 1이면 특우전, 2면 우전, 3이면 세작, 4면 중작, 5는 대작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추주와 미드함수 사용하라고 했고요. 먼저 커서를 D4셀에 갖다 놓으셨다면 equal, 추주라고 입력하십니다. 미드함수 입력하셔서 상품코드에 가서요. 여섯 번째 상품코드 다시 B4에 가서 심표 여섯 번째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값이 여섯 번째 데이터 한 글자를 가져왔는데 1이라면 특우전, 2라면 우전, 3이라면 세작, 4라면 중작, 5라면 대작이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추주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1의 가격 판매량과 표 1의 가격 판매량과 표 4의 할인율을 참조하여 표 1의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 사이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이 콜 가격 H4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프로덕트, 브이루커,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어? 제가 프로덕트함수를 사용을 안 했네요. 브이루커가 매치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함수부터 사용할게요. 이 콜 P, R, O, D, U, C, T 프로덕트함수는 안쪽에 인수만 심표로 넣어주면 다 곱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 곱하기 곱하기 대신에 심표 넣어주면 돼요. 가격 가격 심표 그 다음 어? 이제 두 번째 1 빼기 할인율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브이루커가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브이루커 어? 찾을 값은요. 찾을 값은 아래쪽 할인율 표에 첫 번째 열에 있는 무농약, 유기농, 저농약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친환경 인증 첫 번째 데이터 F4 셀을 선택하시고 심표 그 다음 아래쪽 표에 오셔서 어? 무농약, 유기농, 저농약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 정하셔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요.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참조표에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요. 2014년은 두 번째 2015년은 세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해당하는 값을 구하는 게 제존연도의 값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값을 구하는 함수로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MATCH 매치 함수 첫 번째 룩업 밸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값을 찾겠습니까? 2015 첫 번째 데이터 제존연도를 넣을 거고요. 심표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14, 2015만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공백까지 포함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2014, 2015 이 두 개의 데이터들 중에서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2014, 2015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그럼 F4 절대 참조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면 여기서 잠깐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어요. 매치 함수는요. 2015라는 값 G4의 값을 아래쪽에 와서 J34와 K34에 찾으면 2014는 1이 나올 거고요. 2015는 2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VLOOKUP 함수에 1이라고 넣으면 무농양, 유기농, 전옥양이 나오겠죠. 우리는 2014는 두 번째 열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2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게 되면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끝에다가 더하기 1을 꼭 해주셔야만 2014는 두 번째 열 2015는 세 번째 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심표 아 저기 첫 번째 1백이 할인율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심표 가격 1백이 할인율 그 다음 심표 한 다음에 판매량입니다. 판매량이 있는 셀만 선택하시면 되세요. 선택이 안 되시면 방향키로 가셔도 되는데 방향키도 아마 수식이 길어서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키보드로 K4라고 넣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돼요. 어 결과에 샵샵샵이 나왔습니다.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고요. L과 M 경계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셔갖고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시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했고요. 만약에 프로덕트 함수가 제시가 안 되어 있다면 곱하기로 문제 제시된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할인율에서 좀 어려웠다면 V루컵까지는 알 텐데 매치 함수가 몇 번째에 있다라고 위치값을 구하되 플러스 1을 해주는 이유는 14년과 15년만 범위 정하면 1, 2라고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라고 지정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더 해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구해서 FNB고함 결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M4에다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의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부터 먼저 입력할까요? 퍼블릭 펑션 FNB고 그 다음 입력받는 값은 친환경 인증과 제존연도와 판매량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친환경 인증이 무농약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친환경 인증 입력받은 값이 무농약입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그리고 엔드값 연산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존연도가 2015 그러면 제존연도도 입력받잖아요. 제존연도가 2015와 같습니까? 그리고 판매량이 40 이상입니까? 라고 또 조건을 넣습니다. 이 3개 조건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 엔드엔드로 연산을 쭉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40 그렇다면 FNB고에 오셔서요. 우리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추천 상품이라고 넣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 else FNB고에다가 공백으로 넣겠습니다. 이쁘구문을 닫기에서 엔드이프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 제시된 조건 친환경 인증이 무농약이고 제존연도가 2015이고 판매량이 40 이상이다면 추천 상품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겠다.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M4셀 클릭한 다음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의 FNB고를 선택합니다. 확인 친환경 인증에 해당한 셀을 클릭 F4셀 제존연도에 해당한 G4셀 판매량 K4셀 선택하시고 확인 3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여서 추천 상품이라고 나왔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인데요. 표 1의 데이터를 참조해서요. 다운별로 제존연도가 2015인 상품의 최고가를 표 2 표 2가 어딨나 아래쪽에다가요. C35부터 C46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특정 다운의 제존연도가 2015년인 상품이 없을 경우는 최고가를 0으로 표시하라고 했고요. 함수는 라지하고 if하고 이제 에러 함수를 모두 사용한 비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C3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아까 만일 특정 다운의 제존연도 2015년 상품이 없을 경우 에러가 있다면 이제 에러가 있다면 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즈 에러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어떤 것에 에러가 있냐 다운명과 제존연도에 해당한 데이터 다운명 고려다운 더근다운 해당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제존연도는 2015입니까 라고 비교해서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았는데 없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 0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최고가를 구하셔야 되는데 최고가는 라지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지 가로 여시고 조건이 하나가 아닙니다. 다운명만 비교한다면 그냥 하나만 넣으시면 되는데 제존연도 비교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라서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묶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가서 다운명이 입력된 J4부터요. 쭉 아래까지 J31세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B35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절대 참조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곱하기 두 번째 연도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제존연도 G4부터 G31까지 선택하구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이치입니다. F4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2015와 같습니까 두 번째 조건 작성하시고요. 세 번째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가격에 가서 최고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H4부터 H31까지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여기까지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표 우린 최고값이니까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구요. 라지 첫 번째 안에는 범위가 값들을 구해서 넣은 거구요. 이제는 첫 번째 큰 값 1이라고 넣으십니다. 가로 닫구요. 여기까지 구했는데 라지에 대한 다시 한번 가로를 닫으셔야 될 것 같구요. 이즈 에러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야 될 것 같구요. 에러가 있다면 신표 0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에러가 없다면 조금 전에 구하셨던 라지 암술을 통해서 구하셨던 첫 번째 값을 위에 수식 입력 줄에 if is error 가로 다음부터 라지부터 1 다음에 가로까지만 선택하구요. 컨트롤 C 복사 0 심표 다음에다가요. 컨트롤 V 하시구요. 그 다음 다시 한번 if 에 대한 가로 닫기 해서 끝에 가로 한번 닫으시구요. 배열 수식 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에러가 있다면 0이라고 표시가 됐구요. 나머지 데이터는 가장 큰 값 최고값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F35부터 F38 영역에다가 생산지와 판매량을 이용해서 참조해서 평균 판매량을 고하라고 했습니다. 생산지 별 평균 판매량은 소수점 아랫부분을 절산값을 사용할 거구요. 주어진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F35셀 선택하시구요. 평균값을 먼저 구해볼까요? Average 그 다음에 가로 열고 If 생산지 I4부터 I31까지 선택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니까 절대 참조하시구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생산지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판매량이 있는 K4부터 K31까지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If 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구요. Average 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어? 에러가 났습니다. 잠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Average If 그 다음 우리 생산지 한번 확인할까요? I4부터 I31 영역까지 데이터 중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생산지와 같습니까?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K4부터 K31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작성했구요. 아 에러가 난 이유는요. 긴장했습니다. Ctrl Shift 엔터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값이 구해집니다. 근데요. 문제에서요. 생산지 별 평균 판매량을 구해서 소수점 아래 부분은 절사에서 표시하려고 했습니다. 45 37 32 18 이렇게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함수 TRUNC 라는 함수 사용하시면 되세요. EQUAL 다음에 AVERAGE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TRUNC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서 심표 0 이라고 넣습니다. 절사에서 표시할 때는 0이라고 넣으시면 되구요. 또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맨 끝에 가서 가로만 닫아주셔도 되구요. 아까처럼 그냥 엔터 누르면 안 되시겠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을 마무리하셔서 아래까지 복사하시면 소수 이하 자리는 표시되지 않고 값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 계산작업 살펴보셨구요. 계산작업은 5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6점식입니다. 큰 입니다.